장발의 관리법을 한 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픈데? 이렇게 쭈웅 있는... 아아아..아..아..아..아..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 영둥이입니다 네 오늘은 왜 이 모양 이 꼴로 카메라를 켰냐면 오늘은 간단한 겐 레디 윗미를 한 번 저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막 화장하고 막 이런 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이 장발 저는 장발인데 뒷머리를 기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옆머리는 안 기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머리 정리하는 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이 구렛나루 보면 되게 구렛나루인가? 구렛나루? 아 맨날 헷갈려 이거 진짜 맨날 헷갈려 어떡하지? 이게 좀 주체가 안 돼요 가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진짜 그래서 구렛나루스를 정리해줘야 되는데 마침 또 제가 한 일주일 동안 면돌 안 했어요 수염이 빨리 자라는 편도 아니고 두꺼운 편도 아니어서 그렇게 티는 많이 안 나는데 실제로 보면 드럽습니다 제가 야동을 많이 봐서 수염이 아니라 다 머리카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면도 하고 옆머리 정리하는 거 장발의 관리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죽 자켓을 왜 입었냐면 이번에 그냥 빈티지샵에서 한번 사봤는데 그냥 입어 왔어요 근데 갑자기 등에 이게 있더라고? 근데 이것도 그냥 멋이라 생각하고 있고 있습니다 저는 뒷면 안 보고 샀거든요 네 아무튼 한번 겟레디위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도 못할게요 면도 아픈데? 아픈데? 네 여러분 지금 세수를 마치고 왔습니다 일단 지금 머리 모양이 뭔가 이상하니까 한 번만 다시 묶을게요 그리고 남자들 머리 묶을 때 남자들 장발에 또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묶으면 좀 멋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러진 않아요 저는 닥터지 군인 크림을 쓰고 있습니다 군인 달팽이 크림 네 이제 바리깡으로 구렛나루 정리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사용할 바리깡은 이 제품이에요 이 헤드? 헤드 맞나? 히드? 헤드 생각보다 엄청 쌉니다 한 2만원 3만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리깡도 다 있고 이거 캡도 있어요 그 3mm, 6mm, 9mm 막 이런 거 정할 수 있는데 이거 하나만 끼면 이렇게 돌리면서 길이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라이 같잖아? 그래서 저는 오늘 몇 미리로 할 거냐면 30mm로 일단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위에 머리가 길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 짧으면 또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또 투블럭이 아닌데 층이 너무 져서 일단은 3cm짜리로 한번 밀도록 하겠습니다 씽 제가 사실 방금 이 30mm로 3cm로 옆을 밀어봤는데 생각보다 3cm 긴 거 같아요 네 정리하기 전 이 이 머리 그리고 정리한 다음 이 이 머리거든요 근데 많은 차이가 없어요 보시면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21mm 2cm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cm로 조질게요 그리고 이제 바리깡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머리가 이제 앞에는 짧고 뒤로 갈수록 길어지는 형태예요 그라그라그라 카레이션 그럼 뒤로 갈수록 길어지게 밀어야됩니다 claro 인먼저 손을 살짝 떼면서 점점 길어질 수 있게 그런 형태로 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구레나루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어차피 길이 설정이 다 돼 있어서 걱정 안 하시고 막 밀면 돼요 빡빡 밀고 싶으면 빡빡 밀어도 되고 안은 짧고 위로 갈수록 길어지게 하고 싶다 하시면 이것도 밀다가 손을 떼주시면 됩니다 저는 구레나루만 일단 정리하고 싶기 때문에 2cm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리깡은 잘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가 평평해요 이쪽 끝부분이 그래서 이 면 따라서 이렇게 쭉 밀어주면은 저는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대충 밀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구레나루가 짧아졌죠 생각보다 깔끔해졌습니다 이쪽 모습은 지금 약간 몽골 전사예요 근데 이쪽 보면은 약간 좀 멋있는 약간 염둥이 그런 애 같아요 여긴 약간 몽골 전사 이러면 또 몽골 비아바론이라고 뭐라 할 수도 있겠구나 죄송합니다 몽골 궁수 같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별거 없습니다 지금 구레나루는 정리가 완료됐지만 이 위쪽 머리가 조금 길거든요 아직 이 위쪽 머리도 저 한번 정리해볼게요 똑같이 2cm로 한번 살짝 그라데이션으로 조져보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 머리도 좀 짧아졌어요 많이 되게 되게 짧아졌네 이렇게 다 넘겨버리고 구레나루는 짧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괜찮은데 이제 슬슬 한번 이쪽도 똑같이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어 내가 오른손잡이라 여기 미는 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 왼손으로 해도 되겠다 자 이제 이거는 미용사 선생님들이 하는 방법인데 양쪽 머리를 이렇게 당겨보면 돼요 당겼을 때 머리 길이가 얼추 비슷하다 내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추 비슷하다 하면은 당신은 성공한 겁니다 얼추 비슷해 네 여러분 지금 바리깡으로 간단하게 구레나루는 구레나루? 구레나루? 구레나루만 정리했거든요 많은 변화가 있진 않아요 막 와 이 새끼 그냥 미용사 필요 없겠네 막 이 정도는 아니고 여러분 머리는 기르고 싶은데 여기 조금 정리하겠다고 미용실 가서 만원 이만원 주고 하기에는 너무 아까워 진짜 그거 할 바에는 국밥 먹고 가위로 자르는 게 낫지 잠깐만 근데 바리깡이 이만원이면은 미용실 두 번 가는 게 이득 아니야? 어쨌든 여러분 바리깡 한 2, 3만원 주고 사서 저는 지금 여러분 미용실을 한 8개월 동안 안 갔어요 8개월 9개월? 이러면 진짜 거의 10만원 아낀 겁니다 여러분 바리깡 2, 3만원 주고 그냥 이렇게 살짝 살짝 정리하면서 조금 엉성하더라도 한두 번 하다보면 점점 잘 되거든요 여러분 살짝 부족한 것도 사실 멋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간의 부족함이 또 이런 장발의 멋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약간의 정리 안됨? 그런 게 또 멋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직접 정리해보시는 걸 추천하고 싶 네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장발 머리 정리하는 Get ready with me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는 눈썹 정리하는 영상과 이 장발로 어떻게 코디를 함께 짬뽕 시키는지 짜장면 시키는지를 한번 탕수육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멋있는 장발 한번 만들어 보시면서 각자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장발 아니라 단발 단발이 아니지 장발 아니라 숏발 네 아무튼 그런 짧은 머리도 충분히 개성 있고 멋있지만 아마 영동이의 이 장발로 인해서 대한민국 남자의 장발이 한번 유행이 터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히 계십 아 맞다 편집중인데 그걸 까먹었습니다 여러분 모잉 감사합니다